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후기가 기대되는 그런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개첩 아닌 지 자식한테 오지게 쳐맞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후기를 올릴 금쪽이없마 이 후기는 어쩌면 뉴스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제 고집불퉁 6세의 남자아이 손이시누이가 고쳐졌어요 바쁜 일상 속 알턴이가 빠진 듯 시원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려봅니다 올해 6살인 우리 아들 1월생이라 꽉 찬 아이라서 남들보다 발달도 빠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 심한 아이인거에요 무조건 그게 뭐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놀고는 싶은데 매번 거절당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집에 와가지고 터지고 해서 시댁이나 친정에 가면 양가 모두 그래도 첫 손주니까 모두 다 맞춰주고 오냐오냐 하거든요 그러는 게 자기 마음에 들었는지 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자기를 얼른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으라며 불호령을 치던 아이였네요 불호령 아이가 그렇게 해도 저희 부부 모두 맞벌이라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오냐오냐 하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오만의 방자 안화무인이라고 하죠 저희 아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맞아요 잘못 키운 저희들 때문이죠 근데요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훈육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보다 5살 많은 시누이 아이에겐 고모죠 이런 시누이는 저희 아이에게 엄청나게 엄한 사람이었어요 얼집은 아니고 영유아 교육 관련 일을 하다 관뒀대요 옛날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연애 시절부터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는 형님은 그래요 아이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영원히 아이는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독립하셔서 시댁에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봅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를 너무 심하게 혼내는 게 왜 그렇게 싫던지요 미쳤나 싶고 아니 부모인 우리도 자주 못 보는 소중한 우리 아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가끔씩밖에 안 보는 사람이 간만에 봐가지고 혼내기까지 하니까 너무 많이 속상해가지고 남편이랑 오지게 싸우기도 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저희 아이를 제대로 꽂혀놓는 일이 있었어요 그저께 월요일이죠 저희 집 공기청정기 바꾸느라 예전 거를 형님이 저녁 늦게 가지러 오셨어요 저희가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께서 다이소 공주 세트를 치장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어린아이 티아르 요술분 같은 거 있죠 이거 보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사실 일요일에 아이가 공룡놀이 하고 싶다고 시댁에서 막 떼쓰고 울고불고 그러다 나왔는데 그걸 듣고 일부러 그러나 싶더라고요 아이는 지 고모가 매번 혼내는 것이랑 별개로 고모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공주 세트를 보고 입이 대빨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전에 형님이 깜짝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공룡옷 입고 와가지고 아마 기대를 했나봐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어요 요술공주 핑키였죠 그리고 형님은 보란듯이 우리 아이한테 공주놀이를 해달라고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나는 공주놀이 안 하면 꽁꽁이랑 안 놀 거야 이렇게 그러자 저희 아이는 당연히 울고불고 때려쓰고 난리가 났죠 너무 시끄럽다고 인터폰이 들어올 정도였는데도 안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그걸 가만히 보더니 아이가 좀 진정되고 나서 대리에 본인이 괴성을 지르면서 왜 공주놀아 안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놀이 안 해주면 다시는 안 온다고 애한테 겁을 줍니다 결국 저희 아이가 겁을 잔뜩 먹고 고모한테 엘사라며 고모 엘사야 이렇게 울먹이니까 고모가 재미없는 거 들고 오니까 싫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 니 친구들도 재미없는 거 싫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둘이 공주놀이 강요하다가 그렇다고 꽁꽁이 우리 아이죠 싫은 것만 노는 게 아니라고 꽁꽁이도 공룡 가져와서 공주님 지켜주라고 하면서 공주 공룡 놀이를 같이 했어요 사실 이 꼬라지 보면서 너무 싫었고 그날도 남편이랑 오지게 싸웠거든요 남편은 오죽하면 우리 누나가 그러겠냐고 이렇게 자기 누나 편을 드는데 아니 시누이는 애도 없으면서 그러는 게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당연히 남편의 이런 거지같은 태도도 너무 불쾌했죠 그랬는데 어제 오늘 아이가 때도 안 부리고 양보한다는 퀴즈노트를 받았네요 헐 물론 전부 갑자기 형처럼 양보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친구들한테 놀이를 양보한다고 어? 형님이 했던 그 방법이 효과가 있던 걸까요? 너무 뿌듯해요 그동안 편협한 시선으로 무조건 시누이라고 나쁘게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또 전처럼 된다고 같이 노는 방법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고집불통인 우리 아이 이게 기질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놔둔 것도 있는데 완화하려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서 글 써봤어요 댓글 1번 야 애 고모 아니었으면 애를 그냥 개차반으로 키웠겠네 어휴 지금 이거 자랑이라고 기분 좋다고 쓰는 거야? 하 2번 아니 쓰니 본인도 애 새끼가 오만방지 아라무인인 걸 알면서 남이 혼내는 건 꼴보기 싫고 부모가 안 혼내면 남한테 혼내고 정신 차리거나 아니면 범죄도 돼가지고 깜빵 들어가는 엔딩밖에 더 있겠어요? 그나마 피가 섞인 고모니까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또 품도 들여서 이렇게라도 애 버릇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냥 생판 남 같았으면 아우 제 부모는 뭘 처하길래 애를 그지같은 원숭이로 키우고 있어? 이렇게 욕만 하고 갔어요 3번 내 새끼는 개 싸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남편 누나가 조금 고쳐놓았다 이거구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구 욕을 해달라는 거야 지금? 대대 쓰니로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지금 욕해달라는 걸 아닌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번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조카가 지난 연말에 2주 동안 놀러를 왔어요 끼니마다 밥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그때마다 나 안 먹을 거야 이 난리를 치고 알고 보니까 맨밥에 김, 계란, 두부, 고등어, 사벌면 정도만 먹는 그런 아이였더라고 우리 조카가 채소나 과일, 고기, 그 무엇도 안 먹고 근데 이게 또 알러지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가 크면 편식 같은 거 저절로 나아진다면 저희 동생 부부가 오냐오냐 키운 거죠 방치지 방치 아니 그래 지새끼들 지새끼니까 지구들 집에서는 그렇게 키우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근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신세지는 주제에 그따위로 행동해도 설설 김에 맞춰주는 동생 부부를 보니까 속이 터지더라고 한 조용히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야 그따위로 편식하려면 앞으로 고무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생 부부가 그 다음 날부터 저녁까지 먹이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자기 새끼 야단 맞는 꼴은 못 봐주겠대요 자식을 그따위로 아나무인으로 키운 주제에 아 뭐 나야 내 새끼도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어쨌든 쓰니 글을 읽으니까 그때 생각이 납니다 님 신우이는 그래도 아나무인 네 자식 놈한테 애정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고쳐주겠답시고 공주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야 나 같으면 어? 네 새끼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치워라 이러고 쫓아내셨 거라고 5번 바로 이런 애미 때문에 애가 저 모양 저 꼴인 겁니다 우리 시조카들 중에 우리 시조카들 중고등인데 형님이 애들한테 져요 엄마 말을 지나가는 개똥 취급도 안 해 쓴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어릴 때부터 나야무 단호하게 하니까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는데 조금만 지들 싫어하는 소리 하면 밥상에서도 질질 쳤자고 다 큰 것들이 같이 밥 먹기도 싫어 토악질 올라와 내쫓하지만 6번 결론 부모가 무개념으로 양육하면 애는 당연히 개척안이 된다 7번 나는 말이죠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애가 얼른 커가지고 지네 엄마 아빠 막 몽둥이로 패면 좋겠어요 남들이 지네 애한테 당하는 것 보고도 가만히 두는 인간들이니까 애가 커서 지들이 당해도 똑같이 가만히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 8번 소용없어요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거 말짱 도루묵 됩니다 본인이 못한 거 고쳐줘도 힘든 과정은 내 기분 상해자로 불쾌하고 긍정적인 그 결과만 낼름 받아 참으는 인상 보니까 뭐 나중에 안 봐도 뻔하지 뭐 9번 부모가 개척안으로 키워서 고모가 보다 못해 훈육을 했더니 싫어하기나 했으면서 나중에 뿌듯 이러고 앉았네 개척안으로 키울 거면 자식을 낳지를 말아 제발 맞벌이라고 해서 다 니들처럼 개척안으로 자식을 키우는 줄 아냐 이거 없네 10번 금쪽이 시키들 부모는 항상 이게 문제다 이거지 자기는 훈육을 못하겠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식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지랄 발광을 하죠 그러니까 애가 개척안이 되는 거요 딴 데서 애 욕먹는 거 보기 싫으면 내 새끼 내가 엄하게 키워야 돼요 그게 부모의 할 역할이고 도리죠 자식을 위해서 11번 님 아들 같은 개 망나니 자식을 내가 하나 알고 있거든 그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더 열받네 개는 21년생인데 그리고 아들 부심쩍 얼던 그 애 엄마도 같이 생각이 나요 덩치도 오지게 커가지고 다른 애들 잘난감 다 뺏고 밀고 던지고 난리 부르스인데 그 꼴을 보고도 지새끼 기죽으면 안 된다고 혼도 못 내던 그 아줌마 이거 보니까 그게 떠올라서 기분 진짜 더럽다 부모는 마음이 아파서 훈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대신해주는 시설에 위임할 거라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펼치더라고 지금에 딱 너처럼 말이지 12번 아니 고모가 열심히 고치면 뭐해 애미 예비가 또 그렇게 만들 텐데 특히 너 13번 아니 미친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14번 금쪽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걸 봐도 주작 같지가 않다 아니 이거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요 제 사람이 약간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더 화가 나던데 오히려 남이면 상관 안 해요 그냥 욕만 하고 말지 속으로 근데 내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거를 막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제가 불효자식이 되는 느낌이긴 한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꽃을 정말 좋아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 거의 한 열대평 정도가 다 꽃나무였어요 꽃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하루는 밤에 그 집 앞에 공원에서 조그만 꽃나무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뽑아온 거지 조그만 거를 나 진짜 엄청나게 화냈거든 물론 저도 착한 놈이 아니니까 그럴 자격은 없는 건데 내 사람이 그렇게 했다 내 부모가 그렇게 했다 하니까 너무 슬픈 거야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하물며 자식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왜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더 나쁜 놈입니다 저희 어머니 욕먹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 기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견딜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당장 혼내는 거 그게 마음 아파가지고 새끼 인생을 조지는 건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죠 그죠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뉴스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나 셋